흰색을 좀 섞어볼까? 섞지 말까? 조금 섞어볼까? 섞으면 샤방샤방 안 섞어도 예쁘고 섞어도 예쁠 것 같아 섞어볼까요? 엄청 가득 채웠네 핸님이예요? 핸님? 핸님 같은 데? 맞아? 이 종이는 또 어디서 찾아왔어? 제료가 엄청 잘 찾아 우리 하람이 만들기는 뒷모습이 중요해 됐다 완성 사진 찍고 있었어 사진 찍는게 Frozen 댄서 사진 찍고 있었어 무슨 노래야 신나는 노래 같은데 모습 backed 하트 핑크 접시 예쁜 하트 핑크 접시가 되겠는데 안 깨지고 잘 말랐다 그치? 별도 잘 마르고 이야 물감놀이 삼매겨 우리 아랑 물감놀이 삼매겨 엄청 신났어요 별은 떼고 싶다 그래서 뜯었어 선생님 이거 붙여줄게 다시 하트 나라다 어떤 색깔 더 하고 싶어? 색종이 반짝이 잘라서 붙이는 건 어때? 그럼 주워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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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